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시간에 또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이 요즘에 이제 저녁 시간에 맹활약 중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알찬 시왕관을 전해주시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침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책증권사죠. IBK 증권. 국책이에요? 네. 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 IBK는? 네. 거의 계열사니까. IBK는 뭐의 약자예요? 인더스리얼 뱅크업 코리아. 산업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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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IBK 했구나 그냥.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증권사가 있는 줄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 많으셔가지고요. 그런데 IBK 은행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에 비해서 증권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3년 정도 되긴 됐는데. 박근영 부장님 많이 키워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장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좀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하고 그다음에 장 시작되는 거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요. 할머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바로 저희가 빠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들을 한번 저희가 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미국장 빠진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사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상으로는 그런데 회담 앞두고 사실은 주요 도시의 공격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지금 일종의 64km 정도 이게 전차군단이 쫙 나열해 있는 정도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협상 과정에서 압박하는 측면일지 아니면 정말 민간인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전면적인 공격을 또 할지 사실은 위기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지만 이게 절정에 치닫는다면 유가가 200달러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리포트를 오늘 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전망치가 대부분 상향 조정되면서 아마 지금 3월 넘어가고 당분간은 유가가 110달러 120달러 정도 평균치가 유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전쟁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를 자극하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cpi나 물가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망치가. 그런데 이제 경제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니까 이게 결국 디커플링이 되고 다니니까 이게 상단을 굉장히 제한하거나 아니면 하단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리거나 시장에 대한 영향을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비축류 방출을 한 6천만 배를 정도 방출을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1년 이후에 처음이고 1974년 이후에는 네 번째라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유가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을지의 관건인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펙플러스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추가적으로 많이 증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는 현지의 분위기고 한 40만 배로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이란 핵협상 영향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는 일간 한 100만 배로에서 150만 배로 정도 증산 정도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유가를 떨어뜨리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분석 자료를 본다면 유가가 평균 한 4, 5달러 정도 내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는 자료는 나와 있는데 100만 배로 150만 배로 정도 수준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정되기에는 유가가 다소 조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조금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msci에서 러시아 쪽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로이터통신 이야기가 저희가 쉬는 날 회자가 되면서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불거졌는데요. 지금 msci 2m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 관련된 국가 비중이 신흥국 비중이죠. 중국 그렇죠. msci 2m 국가 비중이 중국이 32.38 정도이고요. 한국이 한 12% 정도 되고 러시아가 한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정말 퇴출이 되고 나면 한국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msci 2m 추종 자금이 신흥정권에서는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고요. 삼성정권에서는 지금 1.8조 달러 그러니까 좀 약간 간격이 있어요. msci 2m 추종 자금에 대한 간격이 있는데 1조 달러 기준이면 저희 쪽에 한 4조 정도 한국 쪽으로 배분이 추가로 될 것 같다. 외국인 수급이. 1조 달러라면 4조 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8조 달러의 기준이면 그걸로 기준에서 분배를 한다면 8조 원 넘게 외국인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삼성정권 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msci 2m 추종 자금이 1조 달러냐 아니면 정말 1.8조 달러냐에 따라서 규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 자금에 대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 1, 2주 내에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는 힌트를 줄 수 있다는 msci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된다면 다소 조금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장의 어제 장중 빅스가 35.19 그리고 종가는 33.3포인트 정도로 급등 마감했기 때문에 빅스 변동성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빅스 기준 한 35 이상. 만약에 갔다면 좀 중장기 시계열로 본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또 좋다는 점에서는. 아주 40에 근접하면 살아. 그런 근접에서는 결국은 이번 금리에서는 조금은 분할로 조정 시에는 주수익을 조금 진입할 기회가 3월 초 중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9시가 됐고요. 현재 코스피 0.1 그다음에 코스닥은 0.1. 역시 0.1%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사실 미국장이 좀 빠져서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사실 좀 못 오른 감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급등했지만 선물 가격이 빠지면서 못 올랐는데 사실은 3월 1일 아침에 보니까 미국장이 그렇게 안 빠지고 낯선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오늘 새벽이죠 미국장이 좀 빠지면서 국내 정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장 빠진 것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이 아마 오전 중에 한국 시간으로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거겠죠. 관련해서 특별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작 초입이긴 합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3억 정도 매수로 그래도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250억 정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만 선물을 그래도 외국인들이 922억 정도 아침에 일단 순매수로 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하방은 좀 막혀이면서 제한적인 하락으로 시작됩니다만 장중 변수가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회담 내용에 따라 또 미국 선물이 출력을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월 2일 날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회담이 또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업종 중에서 본다면 아주 걱정을 많이 했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약부압 하이닉스가 그래도 500원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가스 관련된 공급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지금 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평균 적정 재고가 한 4주 정도입니다만 한국 쪽에서 지금 현재 각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가스 관련된 재고가 한 8주 정도라니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이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포스코가 또 지금 이 네온가스를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운용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조금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었다면 아마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다소 조금은 그래도 포스코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포스코에서 어쨌든 그 가스를 내부적으로 국산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SOIL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한 2에서 3% 정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OCI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일 것 같고요. 상승 섹터로 보더라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오늘도 LNG 관련된 종목들이죠. 지금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극동 유화 흥구 소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성산업 이런 중소형주 가운데 최근에 에너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강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력주가 오늘도 좋군요 보니까. 네. 폭력 같은 경우는 EU 쪽에서 다소 지금은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급격하게 선회화하는 목표를 한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유럽 쪽에서 지금 대체 에너지 쪽 관련된 정책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EU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그쪽으로 자금이라든지 정책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언급을 3월 1일 날 저희 쉬는 동안에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신재생 쪽은 이렇게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도 보면 특징이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도 좋아지고 신재생 쪽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좀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특징적인 상승 테마로 본다면 사료업종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식량 문제라든지 사료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쪽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데요. 가상화폐.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달러 제재라든지 스윙트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외신 기자는 현지에서 탈출을 하는데 다른 게 안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공유 차량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현지에서 탈출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다소 조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의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거래도 많이 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가상화폐 쪽에 비트코인을 좀 제재하겠다 이런 말도 좀 나와서 미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달러 관련된 화폐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재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현지에서도 지금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 뱅크런 ATM기 앞에서 뱅크런이 쭉 줄이 엄청나게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상화폐 쪽에 이슈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그건 그러겠어요. 지금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빼버리면 은행을 매개로 한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존 커런스의 안, 기존 화폐 아니에요. 그런데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원시적이다. 저거 가서 줄을 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돋보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대안은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코인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게 우리가 이벤트드리븐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렵죠.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빠졌는데 한밤에 금리 상승 수혜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군요. 보험주 이런 것들. 네. 결국 지금 미국채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선호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채를 많이 사게 되면 거꾸로 금리는 빠지니까요. 10년 물 금리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금융주, 은행주가 특히나 주가들이 다소 좀 주춤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아침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3월 금리 동결도 아예 없었던 확률이 6%까지 살아났습니다. 50pp 빅스텝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분위기인가 봐요. 네. 아침 기준으로서는 50pp는 아예 0%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25pp가 기준인데 94% 그리고 3월 금리 동결이 아예 없던 확률이 6%까지 살아나니까 시장이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정책금리를 언더라잉으로 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당히 투기적인 포지션이 많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이게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동결이 6%까지 살아났다는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3월 달에 25pp가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상당히 좀 우려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패드의 어떤 스텝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변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달러나 아까 환율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레포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드 쪽에서 달러를 결제를 해 줄 수 있어서 사실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달러 시장이 굉장히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3월 10일 날 나오는 cpi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지난 1월 cpi가 2월 달에 발표되면서 7.5 정도 나오면서 다소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골드만삭스가 7.9 정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3월 10일 날 발표되는 이번 관련된 물가 지표가 8%대 정도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리고 유가가 지금 이렇게 안 빠지면 3월이 피크아웃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3월에 25pp냐 50pp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상 횟수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은 시장이 좀 우려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가오면서 핵심은 시장의 핵심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스텝들이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좀 빨라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단이 좀 더 막히고 하단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러나 장의 성격은 좀 바뀌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징적인 다시 플러스 전환을 했네요.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7포인트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코스닥도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오네요. 코스닥이 돋보이는군요. 0.6% 가까이 상승 전환을 하는군요. 그리고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은 주식 사라 공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건 스털리는 시장 반응이 모멘텀을 잃어갈 것이다. 아예 좀 약세장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골드반삭스는 좀 더 중립적. 그러니까 좀 더 보조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악의 매도세가 지났다라고 보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산이 글로벌 gdp의 2%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 은행권의 러시아 익스포즈가 1000억 달러 미만이라는 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도 바이더 인베이전 그러니까 공격 전쟁에 대해서 시장이 사자 매수세가 결국 유입이 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모건 스털리 같은 경우는 3월 긴축과 함께 이번에 반등도 좀 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과 얼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 같은 경우는 노플루 인플레이션과 패드 긴축을 의미를 하고요. 모건 스털리에 의하면 얼음 같은 경우는 기업 이익의 성장세 둔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과 얼음이 함께 지금 이야기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 되는데요. 차트하는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네. 나오고 있습니다. 4번기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부정의 비율이 3.6배가 더 높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s&p500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제조업들이 경기 침체에 빠졌던 2016년 1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안 좋게 지금 포커스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의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모건 스털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2018년도에 s&p500이 움직였던 것하고 최근에 s&p500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표시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움직였던 s&p500 기수 그래프고요. 최근에 파란색으로 본다면 이게 최근의 s&p500 비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조금 오른쪽에서 가다가 말았는데 그게 최근의 자리인데 이렇게 따져본다면 만약에 이게 거의 비슷하게 동행을 한다면 이번에 리바운딩이 나오더라도 s&p500의 고점은 약 4500포인트 정도에서 머무르고 그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노란 곡선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곡선을 따라가가가 항상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단이 3840포인트 정도까지 s&p500이 빠졌다가 올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차트가 지금 1월 저점이었던 4222포인트. 이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지지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도 조정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조금 시사한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말하는 패드풋 그러니까 패드가 어느 정도 빠지면 정말 시장에 좀 돈을 놓고 구하러 들어갈 것인가의 패드풋은 월가에서의 컨센서스는 s&p 기준 3700포인트 정도가 돼야 패드풋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인플렛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패드가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르마삭스는 인플렛 우려가 커졌다는 것 때문에 다소 중립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좀 선보이신 게 있죠. 지금 조금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선주가 오늘도 좋죠. 조선주 보면 최근에 주가가 lng선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장중지 아침에 조선업종들이 괜찮습니다. 한국조선해양 3.4% 현대미포 2.2% 대우조선해양 4% 정도인데요. 이제 저녁 타임에 제가 나왔을 때도 잠깐 조선주 언급들이 됐지만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이럽니다. 조선주들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좋은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더 갈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한쪽에서는 밸류이션이 다소 pbr 기준 1.5에서 2배 정도 오면 다소 밸류이션이 찼다 이렇게 창반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분위기로 봐서는 주가가 최근에 올라와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업종의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조선주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아웃포폼을 한 게 맞고 긍정적인 건 맞는데 아마 4분기 손실 발표 이후에 시장의 이익 전망 하향까지 감안하면 밸류이션 배수가 주가보다 좀 빠르게 상승한 것 같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는 좋은 점에 대한 반영은 좀 많이 됐는데 부정적인 이슈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라면 lng선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지역으로 해양구조물 약 8억 달러 설치가 예정돼 있고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현지 조선사와 협업 프로그램이 약 42억 달러 진행 중인데 해당 프로그램들이 또 지연이 만약에 된다면 관련 조선사들이 미래의 매출 성장이나 터너라운드 시점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반적으로 선주들이 불확실성이 극도로 확대되는 국면이어서 선박 구매를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운임삼성이 선박 발주로 곧바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려한다면 지정학적인 이슈가 실제 조선업 영업 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으니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코멘트를 삼성증권에서 했습니다. 단계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3월 월간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불확실성을 준비하는 3월이라고 하면서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도 보면 3월 초중순 하락은 사야 될 하락이다라고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점은 2600 이하로부터는 좀 살 만한데 대신증권의 2600 이하? 그렇죠. 코스피 기준입니다. 2600 이하에서는 살 만한데 저점은 2500 정도까지 밴드를 조금 낮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2500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그냥 포캐스팅하는 밴드인데요. 아마 고점도 한 3180 정도까지 이경민 연구원이 좀 낮추었던 것 같아요. 기존보다 좀 하향 조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게 결국은 경기 지표에 대한 하향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인플레 관련된 국면에서는 페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디크폴링이 결국은 3월 초중순에 주가를 한 번 정도 하락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고 이게 결국은 좀 빠져주면 그런데 그게 왜 사야 되느냐 이런 논리는 결국은 최근에 중국의 돈이 중국 정책에서는 결국 돈을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유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부양 정체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pmi 지표라든지 최근에 확인해 보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리오프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지표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하반기로 본다면 사야 되는 외수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t투자증권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건 약간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각총액 규모별 지수 3월 정기 변경 예상인데 코스피 시각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이 3월 11일 날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정기 변경에서 보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그리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된 경우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nt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냈는데 기존에 중형주에서 분류됐던 메르츠 금융지주라든지 메르츠 화재 그리고 db하이텍 한전기술 kcc 이런 종목들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되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소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 소형주 지수에서 포함됐던 fnf 홀딩스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일동제약 키다리 스튜디오 율촌화학 국도화학 아시아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소형주에서 중형주 지수로 상향 편입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펀드들이 팔로우 이런 것들을 팔로우 하니까 결국은 수급적인 우세가 되면서 어떤 수급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일단 낸 것 같습니다. 서형주에서 중형주로 혹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그런 편입되는 업종들을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리포트가 또 있었군요.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지금 아침 시황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 코스피는 하락 반전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0.5% 상승세를 조금 시장이 좀 다르군요. 보니까 상승세가 약간 다시 줄어들었네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침에 저희와 함께 또 해 주셨는데 언제 또 저녁에 오십니까 그러면? 네 오늘 저녁에 또 오십니까? 저녁에 또 제가 그러면 우리 반전 모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에도 많이 드리고 아유 그럼요. 3명 하니까 알겠습니다. 좀 불허신경 써야 돼요. IBK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침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에 오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